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오드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의 신도를 같이 서로 당해서 합시다. 하늘에 속한 실력한 복을 누립시다. 신앙 고백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해븐니 브레싱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성삼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해븐니 브레싱 해븐니 브레싱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속한 실력한 복 그런 뜻이죠. 하늘에 속한 실력한 복을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이 축복을 체험한 자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 문제, 사건, 내 지금의 모습 아무 상관없이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불신자가 볼 때 옆에서 봐도 차원이 달라. 여러분의 신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 서신의 처음에 말씀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절대적 해븐니 브레싱을 누려야 된다. 누려라. 환경 상관없이. 이 말하는 바울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해븐니 브레싱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축복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이 주신 해븐니 브레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세 전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한 존재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상세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정을 입었다. 이걸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으면 이제 이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주우심과 부활하셔서 나에게 완전히 죄삼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량고 죄삼 이걸 선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아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상세의 3장 현장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 알고 있는 죄, 알고 모르고 짓는 이 모든 죄 문제를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자문제를 다 성량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죄작가를 치르시고 죄사해 주셨다.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속량과 죄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소중한 재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재산, 절대의 가치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걸 믿고 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장이요,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재산으로 나는 신분이 바뀌어서 이 놀라운 배경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 된다. 오늘은 헤븐의 브레싱의 마지막 축복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일평생의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한국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유독,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성령님의 역할이 마치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감정적으로 자꾸 그렇게 감정을 업시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예배하고 할 때라든가 집회할 때 보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만 생각합니다. 사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은혜 받으면 그냥 말로 눈물이 나지요. 그런 감동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터치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이제 왔냐, 이제 돌아왔냐, 내가 늘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성령의 위로와 치와심이 눈물로 뜨거운 가슴으로 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였어요. 이 부흥사들이 그야말로 전국을 다니면서 막 부흥의를 인도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길거리에 별로 없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자리를 보면 매상 부흥의입니다. 이 교회 부흥의, 저 교회 부흥의, 경쟁하듯이 부흥의를 해서 부흥사들이 있어서 그렇게 막 다니고 부흥의를 하는데 이 부흥사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냥 사람들의 감정을 막 복돋아가지고 뭔가를 막 그렇게 불을 지르려 하는데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은 뭐냐. 불길같은 주 성령이요. 옛날 찬송가에 보면 불길같은 성신이 이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불길같은 성신이 이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성신이나 성령 같은 말입니다. 성신이나 성령 같은 하나님이신데 부흥사들 집하실 때 찬송을 막 강대상을 두드리면서 옆에 북치게 해놓고 북을 치면서 사람들이 막 마음을 막 감동시키면서 막 주려고 막 빠르게 또 유도해요. 막 빠르게 불러요. 불길같은 성신이요. 강구강하는 우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이마서 내 영혼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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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소서 이거를 사절을 부릅니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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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절을 부르고 또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럼 막 치지어 북치지어 불러 불러 체스텍 때리면서 상 때리면서 하니까 다들 뭐야 하면 난리가 납니다. 쩔 하고 막 불러 불러. 이것이 성령의 하는 일인 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는 감정 충만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너무 오해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신하게 만드는 것이 첫째 사역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데 골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나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성령이 인도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아니고는 이 예언계가 특별히 나올 수가 없어요. 주차장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성령에 인도받은 사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야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논리 정리하게 말해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를 대하러 갈 때 뭐 해야 되느냐 먼저 불신자 속에 불신앙을 심어주고 있는 이 허감 저주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중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이 사람 만나러 가는데 이분에게 내가 보험을 주는 거 하려고 합니다. 이분 속에 있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모든 경험 이 모든 선입견 모든 편견을 가지게 만드는 이 허감 저주의 세력을 초망시켜 주옵사사 성령이여 역사여 주옵사사 이게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하면 구원 이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셨다. 한마디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셨다. 성사미 하나님 하신 것 성사미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래요. 특별히 나 한 사람을 위한 구원 계획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다.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한 받았는데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께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 주셨다.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성사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놀랍고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이거 여러분 정말 실감나야 됩니다. 실감나야 차별화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만세진의 택정에 오시고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 오셔서 나를 구원에 대한 확정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알도록 믿도록 성령이 만드셨다. 얼마나 하나님 완벽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무슨 사역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연계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그 사역으로 주어진 헤븐의 블레싱 이걸 24지 체험하면서 25 영원의 작품 남기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인치심의 축복입니다. 13절 봅니다. 그 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구원 얻은 과정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구원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이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게 되어졌다.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끝. 아멘 이걸 이 복음을 듣고 듣고 듣는 건 다 듣지요. 한국말인데 못 듣겠어요. 듣는데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다. 어떤 신비나 어떤 그런 무슨 체험이나 어떤 율법을 열심히 그렇게 지켜서 어떤 인간의 노력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생명의 생명.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데 있어서 근원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듣고 믿고 구원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그가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듣고 믿게 되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그렇게 설교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말짱 아무 소유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주세요. 역사에 주세요.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이 볼펜을 딱 들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 준비가 성령의 인도가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보험이 되는 이 설교 준비가 되어야죠. 없어서 이 설교 통해서 듣는 우리 예원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해야죠. 없어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13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의 진리를 믿게 된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보험 진리를 믿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도 못 받았으면 성철선임은 성경을 자기가 말했으면 내가 다섯독 다섯독 여러 한 독도 안 했잖아요. 성경을 장식인부터 계시까지 다섯불 읽었다. 다섯불 읽었는데도 읽었는데도 구원 못 받았어요. 아 내가 살았어 무단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살았어 무단 지옥불입니다. 그 성철선임은 영안이 다 열린 사람이에요. 살아서 죽는 게 어디 있어요. 살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마지막 열반송 마지막 송이 읽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해줘야 믿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못 찾았다. 나 진리 참면 불교 떠날 것인데 아직도 진리를 못 찾았다. 진리 참면 불교 떠나게 해서 진리 못 찾았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에요. 안 믿어지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실제로 성령이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는 장면이 4장의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여기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지란 성의 자수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유럽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바울이 빌리포에 도착을 해가지고 기도처를 찾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우물가에 여인들이 빨래를 빨고 있단 말이에요. 빨래 빨고 모였으니까 바울이 가서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이 루디아가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받고 최초로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대가 빌리포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여자 중심으로 그때 상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종하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여셨다.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앉으면 무슨 기도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사 강단 말씀이 내 신명에 꽂히게 하여 주옵사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로 철제를 해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엽을 받을 자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하나 어떤 분을 보면 목산들도 보면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장난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그거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돼야 돼. 내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이 아니면 아버지라 못해요. 우리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를 합니까? 나를 난 아버지 말보고 아버지라 하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는 겁니다. 부르지 않으면 이거 못 불러요. 하나님까지 말할지 몰라도 아버지는 못 부른다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분의 블레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뭐냐 인치심의 축복이에요. 인치심. 인을 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장 찍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인을 쳤다 진품을 증명할 때 진품 진품 소유권을 나타낼 때 인 쳤어요. 각종 문서나 계약을 이해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그 계약이 완성되었다. 그 계약 불변하고 유효하고 진짜라는 걸 나타낼 때 또 소유권 소유권을 표시할 때도 인을 쳤습니다. 그 당시는요. 가축도 참 인을 쳤어요. 엉덩이다가 불로 지진 인을 탁탁 쳤습니다. 그래야 막 섞여 있으니까 광야에 불 뜯으면 섞여 있으니까 누구냐가 소유가 나오잖아요. 심지어 노예도 물건이고 재산이니까 노예도 이마에 인 쳤어요. 그렇게 자기 거다 내 거다 하는 인을 쳐버렸다. 사도바울은 이런 로마 당시에 이 배경을 가지고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인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연서 2장 구제로 보면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이라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하나님의 인이 다 쳐버렸다. 이를 쳤어요. 로마스 8장 심지로 보면 성령이 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노니 성령이 치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언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4장 3째로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인치심이 유효하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치심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다. 서론의장 사지 마세요. 왜 서론의장 삽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잠깐 있다 없어질 거 그거 가지고 죽니 사냐 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거 하나도 다 상처요. 전부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다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이 서론에 매여 살면 늘 하나님이 은혜를 다 놓친단 말이에요. 사단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 믿음 가지고 말씀으로 그렇게 잡지 못한 사람들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체신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포장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탕에 깔리셔야 돼요. 이것이 나는 인체신을 받았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포장되었다. 인체신 포장 아멘 완전히 포장되었다. 이걸 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니까 이 바탕이 안 되시니까 맨날 사람 말 한 마리 흔들리고 문지사 끌어오면 하나는 있니 없니 내 기도는 응답 변이 안 되니 이 소리 그 소리 계속 사단이 물음하는 거예요. 불신앙지기 말만 하는 겁니다.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나 너무너무너무 괴로워 나 잠 못 자겠어 나 너무 고통스러워 전부다 이것을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 말이 못 믿겨서 인체시 못 믿겨서 하나님 자녀된지 안 믿으면 잘 모르겠어 이 축복을 자꾸 놓치니까 문제 사건 속에 계속 속고 속고 사니 힘들죠. 인생 사는 게 힘들어 힘들어 매일 즐거워 되는데 힘들어 불신자들처럼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거라고 여러분 대단한 신분입니다. 엄청난 배경입니다. 딱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가 볼 때도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모든 세상에 모든 가치기준 이 선입견 평균 평균 다 넘어서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이 남편에게 갈시를 받고 산다 할지라도 뭘 하다 하다 하는 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행편이 바울이 감옥이요. 감옥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너는 내 것이라. 이거 하나만 잡아도 여러분 힘이 팍팍 나야됩니다. 내가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큰소리 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거라고. 누가 하나님 것을 건드릴 수 있어요?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건데 확신 있는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사단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건드리지. 한여름 날치 사람은 비 왔다. 햇빛 났다. 구름 났다. 언땐는 충만하더니 언땐는 또 많이 다운 데가 중리산이 그거 다 속은 거예요. 폭삭 속은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해븐니 브레싱 이걸 온전히 믿고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누리세요. 미국의 대표적인 보금주의 신학자 칼 헨리가 풍성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너 반응 너 삶의 내용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사느냐 빈곤한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고 싶거든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 바랍니다. 주 능력이 예수 능력 내 안에 아면 능력 믿으세요. 불신한 성령하는 순간에 다 놓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분의 불의성을 체험하는 남원자 순례자 정복자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증의 축복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해분의 브리싱은 보증의 축복이에요. 보증 보증이란 말은 할람을 알아본 이라고 하는데 당시 사용했던 상음용호예요. 이것은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보증금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일할 때 보증금 보증금 매매를 해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천국 기업을 영생의 축복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보증 이 성령입니다. 보증 천국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 천국 시민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증 그 증거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적 축복인 성령 내주 인도 역사예요. 역사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라. 본도 후서 1장 22제로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완벽하게 그러면서 골동산 3장 히스테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헷갈리니까 확신 있는 사람은 왜 이 질문을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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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고 사냐 확신 좀 가져라 아멘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 다르지요 완전히 다릅니다 언약적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밝히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보증이에요 보증 완전 보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동감이 없어요 퍽퍽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내면에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면에 들이고 나면 그냥 은혜가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되니까 건조하지요 사람이 드라이하지요 마치 찬송가 183장에 나오는 고백처럼 뭡니까 빈들에 마른 불같이 시들어 나의 영혼 이 영혼이 시들어 있어 구원 못 받단 말은 아닙니다 영혼이 시들어 있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란 말은요 생동감 넘쳐야지 살아요 아멘 이렇게 되면요 시들어 있으면요 나의 한계 내 능력 여기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다음 단계를 못 나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미래를 다 계획해 놓고 있는데 내 쳐다보고 니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못 넘어가요 나를 넘어서 아멘 한계를 넘어서야 영적 이 상태에 완전 빠져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이 죄삼의 감격 하나도 체험 못해 그냥 교회 다녀 그냥 교회 다녀 듣기는 들어 엄청 들어 삼십 년 들었어 하나도 안 믿어 아무 체험 없죠 믿지 않는데 무슨 체험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 서울 수도권에 많은 난리가 났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성령의 담비는 아무리 와도 괜찮아요 성령의 담비 충만이 충만이 내 영혼을 적시고 풍성하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이 헤블리 브레이싱을 믿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날로 새로워요 아시겠어요 지루하게 살지 않아요 딱 사람 쳐다보면 지루라고 지루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성동감 있고 뭔가 자신감이 있고 뭔가 기대가 되면서 영적으로 이 세상적으로도 볼 때 뭔가 자신감 넘쳐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 실패한 사람들 보면 벌써 매가리가 하나도 꽉게 쭉 쳐져가지고 얼굴에 근심으로 딱 붙여놓고 어떻게 사람들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어요 더더구나 우리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해군의 브레이싱이 보장이 확 되어 있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야지 새로워야지 날로 새롭도다 새로운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 살아요 사람이 보면요 볼수록 매력이 있어 또 만나면 또 매력이 있어 매주 보는데 매 볼 때마다 새롭게 보여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 지루하지 않아요 뭐가 지루합니까 외롭 뭐가 외로웠습니까 나 외롭 뭐가 외롭냐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뭐가 외롭냐고 위드 원리스 이게 안되니까 안되니까 외롭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맨날 사람만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 말만 두고 사람 통해서 칭찬 듣고 싶고 사람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사람 통해서 힘을 구시고 하나님 안 계셔 알기는 알지 실제로 하나도 안 믿어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돼야 되는데 다 없어도 마티누스 종교개혁하면서 여러분 교황청에 불러가면서 천만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들어와지 않겠다 이 믿음 어디서 생깁니까 성령이 내가 계시니까 겁나 할 거 없어 너희들 다 나를 공격해 좋아 공격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표와 변기 대신 아멘 그럼 휩차게 나갔어요 나갔어요 이럴 때 천만과 붙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과 근세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능력이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날새로 개혁합니다 개혁입니다 개혁 변합니다 변화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짐 온랑 같은 생동안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 불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길을 걸으라라는 제다토에 관한 책을 책에서 말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내 삶이 천국일이라 천국 가는 길이라 천국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그 길이 천국길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아멘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확신이 그어라 확신이 있다면요 모든 문제사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사건이야 눈만 뜨면 오지요 그건 뭐 문제 되지 않아요 목표가 천국인데 아멘 목표가 2,3,5천 종족인데 아멘 세계보험하여 하늘 천사가 흠모하는 이 하느님의 지상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거 뭐 별 문제 아니야 지나갈 수 있다 여기 모든 신고들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천국행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차단하거나 가두지 마세요 나를 제한하지 마세요 헤븐이 파워를 체험하면서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그야말로 파수망대로 그야말로 안테나로 이 시대에 안테나가 뭐예요 모든 쪽 파수망이 뭐예요 위에서 쫙 비춰주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려해 주신 헤븐이 브레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헤븐이 브레싱으로 주셨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구원만 해주시지 뭘 이렇게 3위 일체 하나님께서 각자 오셔서 역사하십니까 답부터 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헤븐의 브레싱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무리하는 6절 성자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마무리되는 12절 성령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무리하는 14절 공통되게 반복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헤븐의 브레싱으로 주셨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라이프가 찬송이 되어야 돼요 찬송 그렇다면 최고의 찬송이 뭐냐 최고의 찬송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데 최고의 찬송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최고의 찬송이에요 성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븐의 브레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 리추월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인 신병철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책의 이 부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움직여라 마음은 따라온다 일단 움직여라 마음은 따라온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행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동하는 힘 행동의 힘 일단 해보면 더 하고 싶어지죠 일단 해보면 하기 싫은데 해보면 하기 싫죠 제가 운동을 리헬스를 하잖아 하면 자전거를 타고 싶다 자전거를 타면 30분만 따면 땀이 다 흐릅니다 근데 좀 힘들잖아요 땀이 난다 말이야 힘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저대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운동할 때 5분만 탄다고 타세요 그거 봐줘요 5분만 타자 5분만 5분만 타자고 탔는데 5분만 탔는데 5분만 탔는데 재밌다 보니까 신나다 보니까 타도 타는데 헬스도 마찬가지 할 때마다 힘들지만 시작하면 생각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생각만 하고 잡히면 안 돼요 행동 보금전거하는 건 마찬가지다 머릿속에 이 생각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 머릿속에 엄마 생각 아무 소용없어요 일단 전해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보금을 증가한 일이 있어서 주저주저하는 주저주저하는 햄깃형 삶을 사면 안 돼요 주저주저하는 사람도 안 돼요 저는 그래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2, 3천날 5천 종교 보금을 어떻게 하느냐 마치 동키오 때처럼 무조건 직진 않았어요 저는 무지할 정도로 무지할 정도로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는 감동 기도할 때 오는 감동 그게 딱 오잖아요 딱 오는 순간에 저는 바로 실행입니다 가족 회의하고 누구 의논하고 필요 없어요 바로 실행입니다 올라오고 말라오고 내가 혼자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전도도 그렇게 운동을 시작했고 기도 운동도 그렇게 시작했고 심지어 서울 가라 바로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응답 팍 와가지고 토요일날 집 내놔 어디에 갑니까 몰라 대방동인지 목동인지 몰라 나는 서울 모르니까 몰라 가무줘고 서울 어디로 갈까요 물었다고 그런데 이 목동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인도가 그다음 뭐합니까 몰라 내 일을 몰라 가라면 가고 오나 뭐고 심지어 목회도 안 하고 부교육자도 안 해보고 개쵸 개쵸 서울이 유명한 교회 다 있는데 개쵸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2,3,5,000 어디 갑니까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것저것 온갖 잔물이 다 걸리고 온갖 개산당하고 뭘 하나 뭐래 하나님 할 게 뭐가 니가 다 해라 니가 다 기획하고 니가 다 니가 다 해라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인도 못 받아요 무식하라 그 말입니까 무시하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고 우리 마음에 진짜 동기없고 순수하면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신다 동기오테식으로 직진하라 직진 그래야 여러분 사단과 사위기입니다 외한국계 세계유예가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말이 많아 말만해 말만해 하나도 움직이다리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전부 다 말씀 따라 그냥 직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동기오테식 직진형 체결되게 하야 조사사 여기 모든 성도들 성삼위에 하나님이 주신 해블리 브레싱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이 누리면서 사도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야말로 정교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자들 다 되시길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3주에 걸쳐서 해블리 브레싱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국의 모든 성도들 이 말씀 들었으므로 이제 오늘 성령께서 내게 인지심의 축복과 보증의 축복을 삶속에 누리면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 하나님의 것이란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영적인 삶을 사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저자들이 되게도와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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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